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전일 나스닥 시장이 조금 오르다가 말고 이렇게 빠졌어요 네 윗고리를 달고 가다 말았는데 자 우리 시장은 오늘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가 전일에 이어서 양봉이 나와주면서 지난 3일 전에 올라갔던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서 예 아주 멋진 금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지수도 지금 다시 한번 21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자 2600포인트를 다시 넘겨서 직전 고점이었던 예 요 은봉이 나온 날 예 이날에 종가를 멋지게 돌파해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 즉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빠져도 요게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은 빠져도 우리 시장은 올라가는 이러한 디커플링 예 오히려 더 센 코스피 코스닥지수를 지금 우리는 멋지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바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죠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가 지금 딱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이게 네이버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카카오를 보시면 어제 이게 8만원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죠? 다른 애들은 다 반등이 나왔는데 떨어져서 반등 나왔는데 카카오는 떨어져서도 반등을 못해주고 8만원까지 딱 찍었단 말이에요 8만원 찍은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신저가죠 신저가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올라가주면서 카카오도 다시 한번 8만 3천원까지 살짝 올라와줬다 그나마 8만원을 지켜주는 모습이 정말 다행이다 그렇다면은 왜 올라왔어요?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샀어요 외국인이 29만조 기관이 35만조 이렇게 사면서 5일선을 5일선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살짝 올라와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은 뭡니까? 바로 이 노란색 21선이에요 21선을 지수도 지금 21선을 돌파했어요 코스피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21선 돌파했는데 카카오는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카카오는 어떤 놈이에요? 지수보다 못한 놈 지수보다 못한 놈이야 그럼 지수보다 강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다 못해 지수가 평균 어떤 평균적인 것을 나타내는 가격인데 지수만도 못한 놈이 카카오다 그러면은 카카오는 어떻게 되느냐 더 분발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종목들이 가고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바닥에서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21선 돌파해서 쌍바닥 만들어서 올라가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있죠 중심선 위에 있어서 중심선 위에 있어서 추세가 상승 추세여가지고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딱 모아놓은 게 바로 뭐예요? 상승 추세에 있는 바로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딱 모아놓은 거예요 바닥에서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중심선 위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그 종목들이 올라갈 자리에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지 바닥권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종목들 그렇지 않아도 원래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이 중심선 찍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싹 모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승 추세 외인 기관 수급 종목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적마다 계속해서 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내드리느냐 바로 여러분께 지금 제가 이것을 이북으로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이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뭘로 드려요? 이거를 카톡으로 딱 받아보시기 위해서 문자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문자에다가 뭐라고 써요? 상승 추세 이렇게 딱 적으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 이거 딱 적으면 아 상승 추세 들어가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달라는 얘기구나 제가 딱 알아듣고선 카톡으로 무료입니다 무료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얘는 중심선이 아직 안 나왔죠 신규주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아직 안 나왔어요 한 1년 지나야 나와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거 봐요 이 초록색 선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61선입니다 61선 61선을 오늘 뿅 하고 넘었어요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61선 넘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올린 애가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이거 봐요 지난번에 오르다가 여기까지만 오르다가 말고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졌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그죠? 이 저항대가 바로 뭐예요? 정확하게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그저까지 지금 다 왔어요 45만 원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여태까지 올랐던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이때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그죠? 두 번 나머지는 어때요? 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번에 세 번째 오르고 있어요 세 번째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식을 딱 수급을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원래 기관이 주야장창 사던 종목이에요 일경 5천조를 갖다가 그때 신청을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사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얘네 떨어져도 사고 그냥 물량을 그냥 모으는데 그냥 기관은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애들이지 주가에 상관없어 그냥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외국인은 기관이 그냥 그렇게 큰 돈을 써가지고 하니까 굳이 기관이랑 내가 싸워가지고선 LG에너지솔루션으로 뭐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단타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먹고 싹 나가요 그때면 쭉 떨어져 또 이렇게 오를 때 싹 외국인이 들어와서 먹고 또 나가요 그럼 또 떨어져 근데 지금 싹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관은 언제나 맨날 샀으니까 떨어질 때도 사고 오를 때도 사고 기관 필요 없어 필요 없다기보다도 기관의 수급은 거들 뿐 외국인이 들어와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여러분께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수급 종목들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선 모음집이죠 모음집 이걸 만들어서 드린다 이겁니다 이걸 이북으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자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카카오로 와서 카카오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1선 돌파예요 21선 돌파에다가 지금 카카오는 뭘로 봐야 되냐면 주봉으로 본단 말이에요 주봉으로 딱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떨어지든지 여기 엠벨로까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돌린다 그러면은 뭘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주선 연두색선 이 오주선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약간 오주선 다음주면 다음주가 되면은 오주선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카카오가 8만원을 지켜지잖아요 8만원을 안 깨고 지지를 하면은 이 오주선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오주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서 일단 어디까지 가요 이 노란색선 받고 지난번에 떨어졌죠 그 노란선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중심선이랑 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가격대가 정확하게 일봉에서 보면은 그 가격대가 얼마라고 있냐면은 그 가격대가 얼마라고 있냐면은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그게 10만 5천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올랐다가 중심선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중심선의 지지 저항이 세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오른다면 이렇게까지 수직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 또 한 몇 달에 거쳐가지고 오르죠 카카오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요 지겨워서 못 봐요 주봉 정도로 봐줘야지 아 이게 이제 좀 돌리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카카오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지난번에도 봐요 이 8만 3천원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중심선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딱 두 달 걸렸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올라도 두 달이야 앞으로 오늘 8만원 지지하는 이 외국인 기관의 쌍끄리 수급이 과연 이 21선 먼저 돌파해주고 돌파한 다음에 이제 두 달 동안 계속 들어와가지고 중심선 10만 5천원까지 물론 올라가는 중에 이 중심선이 어느 날 또 이렇게 지금 봐요 이때도 이렇게 있다가 벼랑강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선 못 올라가게 막았죠 그런다니까 이 중심선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주식은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랬더니 올라가려는 카카오를 이렇게 확 내려가면서 중심선이 확 눌러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가지 중심선이 누르는데 확 하고선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또 올라가면 올라오면서 중심선이 어떻게 될지 내려오면서 눌러버릴지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서 그나마 10만 5천원까지라도 올릴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심선이 가만히만 있어준다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줘라 그러면은 일단 10만 5천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다음주에 8만 5천원 이 1봉상의 21선 여기가 일단 1차적인 거예요 1차 8만 5천원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봐봐요 이거 이제 크게 봅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27만원이에요 27만원 이겁니다 이거 이거를 네이버가 지금 보시면은 27만원에다가 줄을 쫙 거어볼게요 여기가 27만원이에요 27만원 밑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쬐끔쬐끔씩 이렇게 빠진 자국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살짝 빠지고 하지만 종가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가격은 항상 이 제일 중요한 가격은 종가죠 종가 종가를 봐봐요 종가는 27만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날도 27만원 밑으로 빠졌지만 양봉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종가가 얼마예요? 27만 1,500원입니다 27만 1,500원 이런다니까 27만 1,500원 27만 1,500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 깼잖아 27만원을 그래서 오늘은 27만 5천원까지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지금 버티는 27만원을 버티는 원동력은 누굴까요? 예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네들끼리 여기서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봐요 어제는 어제는 외국인이 만 2천주를 샀는데 기관이 5만 2천주를 팔았어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 또 기관이 5만 3천주를 사요 어저께 판만큼 다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또 만주를 팔아요 어제 만 2천주 샀는데 오늘 만주 팔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근데 서로서로 외국인 기관이 서로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27만원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이제 28만원 28만원이 왜 중요해요? 봐봐요 27만원에 줄을 쫙 긋고 그 다음에 28만원에 줄을 딱 긋으면 야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얘네가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요거에요 요거 요거를 돌파를 멋지게 여기를 딱 해서 이렇게 딱 올라서잖아요 돌파해서 이 박스권을 그러면 28만원을 돌파하는 거죠 28만원 돌파할 때에 요 누가 있어요 저항선이 요 노란색 선이 있죠 노란색 선 얘가 누구에요? 21선이에요 21선까지 같이 돌파하면은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는 일단 어느정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계속해서 27만원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 만큼 수급도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주요장창 파는 애는 없는 만큼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이제 좀 작게 보면 요런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중심선이 있어요 요 중심선이 이때 깨졌죠 이때 중심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가 중심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지지를 하고 있다가 중심선을 여기서 깹니다 이렇게 깨고 나서는 올라오다가 계속 떨어져요 중심선 못 놓고 그만큼 중심선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나누는 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그 뜻은 뭐에요? 그만큼 지지와 저항의 바로 균형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내려간 근데 이게 중심선도 계속 하락 추세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요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주가는 더 이상 밀리지를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중심선하고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가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때에요 중심선을 돌파하려면은 바로 돌파는 못하고 한참 뜸 들였다가 돌파할 거예요 바로 돌파하면은 제일 좋죠 그렇다면은 중심선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일단 중심선이 지금 요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다가 요렇게 수평이 딱 됩니다 얘는 그렇게 가요 수평하다가 떨어지고 수평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갈 땐 어떻게 될까요? 수평하다가 올라가고 수평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수평이 됐을 때 수평이 됐을 때 요 네이버의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고 치면 요 수평에 맞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일단 중심선까지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먼저 21선부터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 차선은 예 바로 중심선이 1차적인 관문이 된다 1차적인 관문이 예 바로 1차적인 저항선이라고 그러죠 1차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반등을 일단 한번 기대해 보고 그리고 나서 1차 저항선을 잘 지지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뭐 거기까지는 아주 먼 나라 얘기고 일단은 21선 돌파 그리고 나서 요 중심선 중심선까지만이라도 일단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네이버 중심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중심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중심선을 모르시는 분들은 중심선을 제가 설정하는 법을 이렇게 딱 만들었으니까 중심선 설정하는 법을 딱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를 하니까요 카톡으로 이렇게 딱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요것도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중심선을 만들 수 있고요 PC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PC하고 모바일하고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모바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다가도 중심선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바일 버전 모바일 버전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자로 신청하세요 중심선 달라고 중심선 이렇게 써서 딱 보내시면은 중심선 달라는 얘기구나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쫙 하고선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더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 상황이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